뼈와드 뱃뱃뱃 뱃뱃뱃 아, 와 저 뼈와드 그대로 튀겼네 아, 그 뼈와드 아, 그것은 뱃뱃뱃 맛있는데 튀기면은 얼마나 더 맛있겠지? 오! 이거 뭐예요? 이게 LA 가입이에요? 지금 LA 가입의 튀김 두 개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 강! 우와! 상상한 건 도로 다르네 비주얼 짱이다! 야 이거 근데 어머 어머 이거 완전 기네 이렇게 오오 길어요 양념이 붙어있다 이게 아 뼈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네? 약간 찹쌀탕수육 느낌이야 그 질감은 야 이거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본다 야 이게 약간 옆에가 찹쌀탕수육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튀김옷이 그리고 되게 얇아 튀김옷이 되게 얇아 먹어볼까요?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싹!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그 정도야? 끝내줘! 나도 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어 고기튀김 맛있어!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아니 고깃죽임이라고 해서 즐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즐겨 약간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바속쪼리야 쫄깃대 아내가 그치? 겉바속쪼리 와 진짜 맛있다 오 너무 맛있겠다 냅다 표정이 너무 그렇게 보여서 고기 맛있느냐가 궁금해요 맞아 맞아 왜냐면 냅다 두 종목에 고기는 빠지지 않잖아 너무 맛있다 진짜 그치 진짜 맛있다 진짜 찐으로 개인적으로 맛있다 야 진짜 뼈를 갈랐다 장인이다 뼈 다 발랐어 세 개 이렇게 깔끔하게 발랐어요 아 진짜 인정이다 저거지 저거지 어우 쏘옇 쏘옇 한입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네 진짜 쏠깃해 보여 쏠깃해 보여 어 음료가 없는 거예요 아우 이야 많이 받아갔어요 위반한게 아 저거 어떻게 들어가요 한입이에 아우저거 고기치기 아우 고기치기 들어가나요 지금 고기치기 보다 고기치기 보다 진짜 고기치기 보다 저도 볼까요? 아 좋아. 와 저 팔면서 처음 봤습니다. LA 갈비치기.